어? 혹시 비하인드 컷? 라이브 와 지온이한테 조금만 해달라 어머 여러분 여러분 여기 주스 하나씩 드세요 주스요? 아 근데 나영님과 나영씨가 들어왔어 우와 와 우리 왔네 와 뭔데 뭔데 아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니가 성적해? 아니 부어요? 안 추워 아프니까 안 추워 뭐야 욕한다 오늘 쟤 앞머리 깨끗쩍하게 어 어 어 랩 무슨 일인지 모르게 열 시 열시? 열시 열시까지 빌려 놓은 거야 아 열시까지 빌린 거야?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만날 것도 그렇게 말고 멋있게 뭔지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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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 주세요 네 멋있게 찍을 거예요 응 난 멋있게 잘 할수가 잘 할거죠 하나 멋있게 해들아 멋있게 앉으라니까 오케이 중간 좀 이런식으로 앉아야 되죠 하나 둘 셋 어우 멋있다 하나 둘 진작 어우 멋있다 할버누다 쌤은 같이 안 찍어요? 저는 이따 데님인거 찍을테니까 이리 얼어가지고 와아 일단 앞에서 뒤부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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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? 혹시 비하인드 컷? 하하 이런 분량을 뽑아드려야지 너 얼굴은 하는 건 내가 하는 얼굴은 네가 말게 난 너 부끄러워 터질 것 같아 지금 다시 해 다시 그럼 왜냐면 살짝 이거 걸어오는 거 보잖아 아아 어? 혹시 비하인드 컷? 아이씨 야 대박이다 우리 라자 이거 보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 알지 어쩔 수 없지 멋있어 도화야 느리게 와 도화야 느리게 와 도화야 느리게 도화야 느리게 와 천천히 빨리 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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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따라 곱슬이네요 오늘 약간 그 디진스의 머리만 머리만 다니엘 느낌으로 아아 야 죄송한데 편집해주세요 욕먹으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머리 머리만 아냐아냐 느낌있어 어 다니엘이다 하하하하 아아 다니엘이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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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리는 사람 봐봐 해 높고 그대로 바로 돌려 여기 다리를 놓으면서 떨어져야 돼 그리고 마지막 여행 오고 하하하하 내가 약간 질문이 있는데 약간 질문 말고 그냥 질문해주실래? 이거 할때 고개를 이렇게 가는거야 고개도 움직이잘요 고개도 움직이네요 고개도 움직이는게 두 번 나?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런 약간 질문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플레임있는 perform 출발 아! 네! 아 오랜만에 asli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나 진짜 너무 놀랐다 나 나 되게 놀랐다 난 진짜 놀랬는데 그 버튼은 동작이 올라올지 유명한 날이 나왔다 좋아요 얘들아 10분 컷을게 10분도 안되니까 뛰어 뛰어 얘들아 빨리 서라 근데 앞에서 보이잖아 5분ead 불편합니다 영상 보시는중 4분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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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정도 4분정도 3분정도 갑자기 핏줄 사다줘 아 이거 랩라인 하다가 할 거야? 배고파요 파크 주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야 뭐야 누가 블랙패냐 우리 건데 댄브! 블랙패드 다 내꺼야 비하인드 다 우리 건데 누가 뺏냐 누구야 나영의 좋아 자막이 오고 한 번에 놀러 가는 길 진짜 좋아 거기에 계시겠네 그 수고하자 아 맞다 샌드아나 빨리 뛰어 랩라인 나한테 다 먹어 하나 저의 호수로 야, 전화! 이거 너무 헉늘ious 얘들아, 송헌이.. ㅇㄴㅇ ㅇㅋ ㅇㅇ ㅇ ㅇㅇ ㅇㅇ ㅇㅇㅇ APP ㅇㅇㅇ ㅎㅇㅇㅋ 아 Right 너무 따뜻하다. 미래 어머니 감사합니다. 미래 어머니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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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체 사진 하나만 붙여줄게요. 수고하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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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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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